들이야 즐거워서 껄껄 웃지만 모두들 신이 나서 춤을 추지만 나 몰래 아픈 사연 가슴에 안고 웃으며 노래한다 분단장하고 손바닥을 맞이시시오 길어진 머리에다 리더니 오세 연지 곤지 곱게 찍어 난장하고 찌그러진 강풍에 인생을 담아 오하둥디당 두둥디 두둥디 내 팔자야 오늘도 춤을 춘다 두둥디 두둥시 우리 왕태가 좋다 좋아 아이고 자무신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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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다 수 좋아 좋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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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 몸짓으로 웃음을ви 주며 긴 심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지면 해적인과 슬픈 땅 모두 잊은 채 오하둥기당 두둥기둥기당 돌아보자 신나게 춤을 춘다 두둥기둥기 두둥시 허리강대가 허리강대가 좋다 차렷 형님 아따 우리 엄리들 춤 잘 추네 그렇지 많이 흔들어야 건강해지는 게 많이 흔들으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게 좋아 인생은 일자추면 한 번간만 다시 못 오자니요 오늘 뭐 청립 음악회가 아주 기괴맥히네 11회인데 아이고 비가 왔다니 갔다니 했는데 이건 비도 아니요 해적마이하게 오신 모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아프지 말고 좋은 일 마시고 가정의 화나 웃음만 갖으시고 모든 이들이 술술 잘 풀리고 이 노래가 생각하는 게 우리 엄리들 보니까 이 노래가 생각나네 우리 엄리들이 없었으면 이게 생겨날 것이오 엄마들 아빠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항상 건강하시고 아프지 말고 좋은 일만 있으시라 이 말이오 인생은 백년을 산들 뿐한데요 잠자는 시간 근심 걱정하는 시간 일하는 시간 애들 뒷발하는 시간 어디 놀러가려면 다리 아프지 허리 아프지 몸땡이는 왜 이렇게 아퍼 이렇게 오늘 좋은 일 중에서 청립 음악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펼쳐지니까 이런 데도 잠 폈을 때 놓으시라 이 말이오 그리고 손바닥 많이 쉬셔 손바닥 많이 쉬면 뭐가 좋아하죠 건강 건강은 뭐예요 가정의 뭐 가정의 보험 힘 힘 힘 힘 힘이 다른 거 필요없죠 사람이 말이오 건강이 최고요 안 그래요 그래야 우리 엄리들 이 고개 남겨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개 안 넘었으면 우리나라 이렇게 재밌게 살 여유가 없었을 것 같음 엄리들 아부님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노래갑니다 보릿고개 한번 올려드릴게요 손바닥에 끼지 말고 팍팍 쳐 그래야 건강해져 흐르는 물은 절대 썼더라니요 하자력이면 뭐요 유수풀부 흐를류 물수 아니 뭐 썰긋부라 이 말이오 그지같은 그럼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행복해지고 건강해진다 이 말이오 자 말하지 말고 노래 나가자고 그래야 우리 엄리들 너비 등걸이 다가니 뽀뽀를 기나게 해보네 아이고 요즘 어떻게 오래되셨는가봐 혼자 사셔 아이고 두 번씩 내 것도 해줘 아이고 별일이여 오늘 아이고 엄마 엄마 오래 사시고선것다 하여튼 뭐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3일만 둔 넣어 있다 가시오 그리고 이 숫자 잊지 마시오 998833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3일만 둔 넣어 있다 가는게 아셨지요? 자 음악갑니다 자 음악갑니다 보릿고개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이고 비가 딱 그쳐 붙네 그렇지 우상 내려 우상 내리셔 아버지 아버지 건강하세요 아버지 오래오래 마술 건강하세요 여기 오신 모든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아이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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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지마라 태 꺼질라 가슴 시리 보리 목에 끼 주님 주님 내 작고 무랑바까지 해채우시던 그 세월 어찌 사셨소 저런 모피의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님 서른 잊고 살았던 한밤은 우리 목에여 불필이 뻥거불던 슬픈 콩조리 어머님의 한숨 이었소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어르신들 늘 마치고 가세요 아이오 오지마 같아요 네 꽃 라 가슴시 hou 가슴 보리 보내기 이 orada очка 가슴원 셔 정 내 꽃이나 가슴 씨의 보리 보내기 주님 내 잡고 늘 안 바까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거치 사셨소 적은 꽃피의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님 서로 잊고 살았던 한바닥 보리 보리요 필필이 꺾어불던 슬픈 곡조리 어머님의 한숨이었소 필필이 꺾어불던 슬픈 곡조리 어머님의 동복이였소 엄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